고맙습니다.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넘기고 이어가 신난숙을 통해서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정영준씨는 잠시 무대에서 기다려주시구요. 모든 출연자분들 모시고 다 찍으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황금정원의 모든 주인공들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입장해 주시구요. 네 가운데에 움직이시고 이성호씨가 리드 해주시겠습니까?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바라볼게요.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그 다음 왼쪽 보시면 파이팅 한 번 할게요. 자 파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파이팅! 저도 뭐 다른 포즈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딱히 없습니다.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구요. 자유 포즈입니다. 자유롭게 포즈 해주시구요.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파이팅! 자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. 자 자유 포즈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자유 포즈가 가장 어렵습니다. 자유는 방중입니까? 자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네 고맙습니다.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. 배우 분들께서는 앞쪽 계단 통에서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황금정원의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자 이제 무대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있구요. 하이라이트 영상 시선시간을 가질껀데요. 자 이제 무대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있구요. 자 이제 무대에 스크린이이 덜질리 illegal 나는